네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이 또 태평무를 산사를 해드릴건데요. 개구리 소리가 한참 들렸는데 이제 모내기가 막 끝나가고 있나요? 개구리 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 올 한해에도 또 대풍이 들어야 되겠죠. 풍년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풍년이 들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태평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원영 유지선님께서 함께 꾸며 드립니다.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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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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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